제주사리 Q&A 제주사리가 궁금하신가요? 지금부터 답해드립니다 사실 여러분 2층에는 에어컨이 없어서 아직 괜찮아 오늘은 부득이하게 창문 열고 할건데 자연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거에요 소개 먼저 하세요 저 이거 찾으실게요 저는 잘 못해요 유튜브는 울렁증이 있어서 안녕하세요 테리 엄마입니다 오늘은 제주사리에 대해서 Q&A 받은 것을 알려드리는 알려주는건 아니지 대답하는 오래 살고 있는 채영이와 두 달 살고 있는 저의 의견을 공유하고자 느꼈습니다 원래는 이거 제가 1월인가 2월인가 올해 봄부터 해가지고 계획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그때 이제 찍어서 딱 올렸었어야 됐는데 그때 제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저의 모든 일상이 망가졌었어요 계속 미뤄지고 미뤄지다 보니까 못찍을 뻔했는데 이왕 이렇게 된거 아까 설명 잘 해드렸나요? 네 저는 두 달 살기 두 달 살기이지만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알고 계신 분과 저는 이제 아예 눌러 살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영상이 굉장히 유익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아니 그 당시에 모았던 질문들을 합친 거여가지고 댓글을 이렇게 취합해서 크게 나눈게 숙소 교통 생활비 제주살이 시 꼭 체크해야 할 부분 기타 등등 궁금했던 질문들 한 달이나 1년살이 기준이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아예 저처럼 들어와서 사는 경우 입도 비용 생활비 연세 지역 편의시설 이주방법 터세 장단점 생활 되게 많네 너무 많은데? 일단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제주도가 은근히 크고요 제가 총 한 달 살이 시작하면서 세 달 살이까지 갔을 때 두 달은 애월 또한 나머지 한 달은 조천에 있었어요 근데 다 그냥 느낌이 다르게 다 좋았어요 근데 나는 옛날에 나 한 달 살기 했었잖아 그때 내가 조천에 있었거든 나는 너무 할 게 없었어 근데 그 조천이 뭐랄까 번화가 느낌이잖아 함덕해수욕장 쪽이 약간 술집 있고 스타벅스 있고 그래서 제주도 온 느낌이 별로 안 났어 근데 이제 그 함덕해수욕장 앞에만 좀 번화하고 나머지는 완전 완전 그 딱 조천읍 쪽은 완전 시골이긴 하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솔직히 살기 괜찮은 지역은 진짜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른 거라 근데 만약에 뭐 나는 제주에 살지만 조금 더 서울 느낌에 살고 싶다 하면 조천이 맞을 것 같아 왜냐면 올리브영 있지? 근데 애월이 더 많잖아 그래? 애월에 올리브영 있어? 그럼 아 그래? 제가 게스트를 잘 모으신 것 같습니다 아 그래? 다 지역마다 어차피 작은 번화가들은 다 있으니까 이거는 본인이 찾아보시고 내가 어느 감성과 좀 더 맞다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것들이 어느 곳에 밀집되어 있다 뭐 이런 걸 참고하셔서 선택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솔직히 한 달 살게 와서 어딜 가면 안 좋겠어 난 다 좋았어 그치 근데 카페가 시골 느낌은 조천인 것 같고 카페가 조금 더 인스타에서 핫한 느낌이 애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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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월이 조금 더 어쨌든 핫한 곳이니까 근데 대신에 그만큼 또 좀 비싸죠 제가 이번에 한 달 살이 오면서 저는 또 강아지를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강아지가 갈 수 있는 숙소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리브 애니웨어라는 어플이 제주 말고도 한 달 살이 할 수 있는 숙소 어플이에요 그래서 바다 근처 오션뷰 돌담 이렇게 고를 수가 있어서 여기서 봤었는데 한 달에 한 3,400 정도 했는데 5월이 근데 대부분 가격이 그래서 더 저렴한 게 있긴 하지 거의 근데 강아지가 오려면 그 정도는 굉장히 더 대하긴 애견 동반으로 올 경우 저렴한 거는 일단 별로긴 해 확실히 그치 어 그러니까 조금 괜찮으려면 3,400은 그냥 가하더라고 한 달에 5월에 많이 올랐어 더 그리고 그치 그때보다 더 비싸고 지금 내가 본 거는 거의 복층이어가지고 결국에 골랐던 게 4층짜리 집이었어 진짜 근데 400이었는데 이게 적게 높은 집이었거든요 채영이랑 얘기하다가 채영이한테 집 얘기하니까 부동산에서 알아봐 줬는데 부동산에서 알아보는 게 훨씬 좋더라고 그래서 나도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 숙소? 무조건 나 부동산에 하라고 한 달인데 400만 원이면은 연세로 따지면 막 5천만 원 된다는 건데 그거에 비하면 또 집이 그렇게 그 정도는 아니니까 맞아요 보통 집을 볼 때 제주도는 당근마켓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요 교차로 5일장 이런 데서 되게 많이 진짜? 5일장? 와 진짜? 교차로 5일장 사람 나와있어? 이렇게 픽해져서 오이는 거예요? 아니 아니 혹시 관점이 생각지도 못해 아니 교차로 왜 이렇게 교차로에 사람이 비했기 때문에 진짜 그렇게 알아들은 거야? 여러분들은 이해하셨죠? 있잖아 제주교차로라는 사이트가 있어 제주 5일장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뭐 기타 등급 토지매매 뭐 이런 거 다 올라오는 사이트가 있어 서울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그 사이트를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제주 당근마켓을 활용하시거나 보통 보면은 이런 조민들 사시는 타운하우스 같은 데도 한 달 살이로 많이 올라오거든요 정말 찾아보셔야 해요 그런 거 알지 카페 같은 것도 많이 뒤져보시고 제주 한 달 살기 방 구하는 그런 카페들도 있고 제사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 활용하셔야 돼요 언니가 한 거는 당근마켓으로 찾았지 근데 거기가 거의 80평 막 이래요 지금 제가 있는데 2층 집인데 근데 거기가 한 달에 한 220평 거기가 진짜 싸게 올라온 게 그 집 연세로 나온 게 엄청 비싸 그래서 그게 터무니없는 가격이야 의아해서 저희가 너무 싸게 나와가지고 저희가 언니 계약하기 전에 가서 직접 보고 사장님이랑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발품 팔아야죠 발품 열심히 발품 팔면은 그만큼 또 안 깰 수가 있는 게 있죠 진짜 발품 팔아서 잘 구하면 시즌보다 훨씬 저렴한 집을 구할 수도 있지만 잘 알아보지 않고 덜컥 계약하면은 이 집이 이 가격이라고 할 정도로 비싸게 렌트하실 수도 있는 거라서 그리고 또 그 숙소는 들어오기 전에 한번 직접 가보는 게 좋은 거 같아 왜냐면 우리 숙소가 진짜 좋은데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고 이렇게 외부인을 받는 데잖아 그러니까 관리를 잘 안 해 그러니까 곰팡이 냄새가 엄청 많이 나 제주도가 원래 진짜 습해서 사람이 오래 비어있고 근데 사람이 살아도 냄새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습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에 예민한 사람들은 조금 가서 냄새나 이런 거 확인해봐야 될 거 같아 청소 상태 당연히 가정집 숙박시설은 특히 호텔 같은 데는 진짜 최악 절대 안 되고요 진짜 4개 정도라고 하면 기어 다닐 수 있는 환경의 집이어야 될 거 같고 호텔 절대 안 되고 예쁜 감성 속도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애기들이 다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깔끔 깨끗한 정말 그냥 가정집을 추천드려요 애기 데리고 가실 거면은 근데 만약에 뭐 에어비앤비나 그런 걸 안 한다면 리조트로 가야 돼 페비치 리조트는 애기 데리고 가기 좋아서 근데 어쨌든 한 달은 못 있으니까 거기 어쨌든 그런 데로 가야 돼요 제가 살아왔을 때는 주변에 집이 타닥타닥 붙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물론 당연히 보완적인 부분에서 허술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모든 집들이 다 그냥 울타리 안에 집이 덩그러니 다 있는 구조가 많고 그냥 다들 그렇게 살고 그리고 나는 약간 이렇게 생각해 보완이 잘 돼 있다고 범죄가 안 생기지 않는 거 같아요 근데 아파트도 범죄가 있으니까 그치? 만약에 너무 예민하신 분이시라면 비추죠 그러니까 좀 겁이 많으시거나 뭐 혼자 있어야 될 경우시다 하시면 관리실이 있는 그런 데를 들으시는 게 좋아요 그런 데를 찾아야죠 가능은 할 것 같은데 일단 애, 걔 없고 혼자 오셨다 아니면 뭐 친구들이랑 온다 그런 건 괜찮지 근데 요즘에는 렌트비가 너무 올라가지고 그냥 오셔서 택시 타시는 분들도 진짜 많아요 좀 힘들긴 하지만 버스 타고 돌아다니는 낭만도 있는 거 같아요 우리처럼 그때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녀도 돼요 아니 근데 저희 이모가 뚜벅이로 왔었거든요 최근에? 근데 되게 잘 다녔어 그 노선을 보고 그냥 그 노선에 맞는 여행지를 하루에 쭉 짜면 되니까 완전 제이시네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거 같아요 이것도 성향차이지 걷는 거 너무 싫어하시면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내 애기 있으면 불가능이고 그러니까 나는 내 숙소 근처에만 있겠다 이러면 뚜벅이가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지 이제 짜야 되는 거지 어쨌거나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편의시설이 가야 있고 돌아다니려면 어쨌든 원하는데 못 갈 수도 있으니까 정말 집에서 나는 쉬고 싶다 이러시면 큰 영향이 없을 거 같고 나는 진짜 여기 제주도를 다 나는 알차게 다 보고 가겠어 이러시면 좀 힘드실 거 같아요 투어 택시 있잖아 뭐 그런 건 안 타봤네 여러 명이면 뭐 벤 같은 게 와서 하루 어디 가고 싶은데 다 데려다주고 뭐 얼마 받고 근데 그런 것도 맨날 나가는 거 아니면 한 번쯤 할 수 있을 거 같아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나는 이게 정말 대답하기 힘든 게 이거는 너무 천차만별이잖아 이건 천차만별이요 그리고 채영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여기서 살고 있으니까 뭐 배달이 아닌 거의 집에서 해먹는 위주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두 달 사니까 그냥 거의 외식한단 말이지 맨날 그러니까 돈을 엄청 많이 쓰지 이런 경우에 그래서 내가 1년 정도를 생각을 한다면 1년이면 너처럼 요리해서 살아야지 그치 제주도는 연세라고 해서 1년치 월세를 한 번에 월세보단 조금 저렴하게 내는 그런 그게 문화가 있어요 제주도 문화가 1년 정도만 생각하셨다고 하셨을 때 1년 사례를 통으로 계약해서 사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3개월씩 다른 데 가서 사실 수도 있는 거라서 연세는 천차만별이에요 지역마다 아니면 뭐 원룸, 투룸, 스리룸 이건 정말 답변하기 정말 힘든 거 같아요 어려워요 아끼면 정말 아낄 수 있고 더 많이 쓸 수 있고 평균 이런 것도 없겠지? 평균 이런 것도 없어요 일단 숙소가 제일 많이 나갈 거니까 일단은 지역에 원하는 숙소가 얼마인지를 먼저 체크를 하고 외식을 많이 할 것 같은지 집에서 사 먹을 수 있는 사람인지 뭐 이거를 조금 계산해봐야죠 본인이 그냥 뭐 총 예산 안에서 한 달에 얼마 정도 딱딱 나눈 다음에 그렇게 계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가실 의향이 있으신 분이라면 제가 아까 알려드렸던 방법 참고하셔서 예산 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함덕에서 게스트하우스에서 한 달 살기를 했었거든요 혼자 그것도 그런 사이트가 있어 카페가 게스트하우스를 구해서 나는 거기서 일주일에 3일 만이라고 4일은 자유야 대신 월급이 없고 숙식 제공인 거지 근데 그럼 돈을 안 써 그치 그치 그렇게 하면은 얼마를 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되게 많이 없어 대학생 애들 근데 너무 좋을 것 같죠 나도 진짜 내가 그거 생각하고 온 건데 내가 그렇게 있어서 너무 다를 줄은 몰랐는데 대인적으로는 그 지금보다 옛날 홀몬으로 함덕 게스트하우스에 갔을 때가 훨씬 재밌었어요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맨날 술 먹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가성인데 혼자서 얼마나 설레 한 달 살기를 하러 온다 너무 추천돼요 나는 진짜 근데 게스트하우스 가는 걸 진짜 강추 돈도 별로 안 들고 잘 알아보면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맞아 맞아 되게 적은 돈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대신에 이제 물론 포기해야 될 게 좀 있지만 근데 그거 또한 어리니까 할 수 있는 거야 그래 걸어 하하하하 걸어라 모은 돈이 얼마인데 뭔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충분히 가능하죠 조금 뭐 프리띠를 줄라매야죠 이 정도 말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근데 이건 차이가 엄청 많아 나 왜냐면 내가 게스트하우스에 있을 때 그 대학생 친구가 한 달 동안 100만원 썼거든 내가 1000만원 썼어 뭐 여러분 더 이상 말해 이렇게 달라가지고 내가 원래 처음 예약했던 데는 숙소가 되게 이뻤고 강아지도 됐는데 딱 제주스러운 집 있잖아 제주 한옥 느낌? 애기가 있기엔 너무 턱이 많았고 그러니까 애기가 잘 기어 다닐 수 있는지 일단 이쁜 것보다는 애기가 안 다칠 수 있는 그 바닥 환경 맞아 맞아 그거를 체크해야 되고 그리고 강아지가 있으면 저희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예민해서 밖에 소리가 엄청 짖어요 그래서 그 짖는 게 예민한 강아지라면 외부에 뭔가 없는 마당에서 바깥 사람 지나가는 게 잘 안 보이고 프레이빗한 그런 그치 그치 그런 데를 찾아야 되고 또 강아지가 혼자 두고 나간 경우에 짖는다면 CCTV같은 것도 가져갈 하고 저도 약간 그랬거든요 어쨌든 강아지랑 애기랑 오면은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가시는 지역에 뭐 아기 병원 같은 거는 그래봤자마자 미리 알고는 계시면 좋고 강아지 병원도 혹시 모르니까 24시간 어디 있는지 미리 체크 왜냐면 혹시나 아는 분이 계시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생으로 가시는 거라면은 방황스럽잖아요 생각보다 한 달살이를 하면 병원 갈 일이 많아요 제가 병원에 많이 갔거든요 애 개랑 와서 그래 애기병원도 가고 개병원도 가고 제 병원도 가고 혹시 정형외과 괜찮은데 있나요? 혹시 산부외과 괜찮은데 있나요? 동물병원 괜찮은데요? 저는 태연이가 제주도에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물어볼 수 있었는데 그리고 또 같은 동네였어서 제주도에 누가 없다면 그거를 한 번은 체크하고 오는 게 아기 물품들이 너무 많이 필요하잖아요 5개월 많이 어릴수록 더 필요한데 소독기 없으면 좀 붙어야지 있어야 돼 당근으로 사야지 당근으로 구입하시고 또 가기 전에 판매하시고 가시던지 아니면 그게 싫으시면 택배로 붙이시고 미리 붙여놓으시고 근데 그런 젖병소독기 같은 거는 이것도 돈을 더 아끼려면 택배로 보내도 되긴 하는데 제가 당근으로 샀거든요 근데 21,000원이었어요 그래 되게 저렴한 거 진짜 이런 거는 당근으로 살만한 거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주도가 정말 육아의 도시예요 제주도가 출산율이 정말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이제 제주도 와서 알게 됐는데 난 이유식 카페도 처음 봤어 그래 없을 거 같지만 아기를 키우기에는 나는 괜찮은 거 같아요 그래서 있을 건 다 있어요 키즈카페도 엄청 많고 아무튼 그러니까 그 당근에도 되게 다양한 게 많이 올라오고 가끔 무료 나눔도 되게 많이 뜨니까 근데 상태가 그렇게 또 나쁘지도 않아 왜냐면 아기 키우는 엄마들이 올리는 건데 아기 못 쓸 걸 올리겠어 그러니까 이제 조금 고생하면은 조금 베이비룸도 살 수는 있지 아 비싸니까 집에 베이비룸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또 사긴 비싸 아무래도 큰 거는 다른 거 그런 거는 보내는 게 낫지 가능하면 미리 보내고 아니면 차를 띄워서 오신다 하시면 차이가 다 실어서 박스에 이렇게 오시는 거 정말 고생을 한 만큼 맡길 수 있어요 봄 아닐까? 나는 여름 겨울을 진짜 싫어해 나는 겨울만 아니면 괜찮은 거 같아 그러니까 겨울도 그 낭만이 있어 제주도 많이 나는 겨울을 되게 좋아해 제주도에 나는 내가 그 함덕국에 살았을 때 겨울이었는데 진짜 할 게 없더라고요 그치 나는 이제 주택에 사니까 내부는 따뜻한데 여기 창이 또 다 크니까 그래서 눈 내리는 거 보는 것도 너무 재밌고 근데 그건 너가 오래 살아서 그런가? 한 달인데 나 빨리 한 달 안에 여기저기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못 나간다 여행 가치관에 따라서 다른 거 같아요 한라산 첨입고 놀러 가면 얼마나 예쁜데요 그리고 한라산도 엄청 멋있지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빼고 추천할게요 왜냐하면 겨울은 만약에 돌아다니실 생각을 하신다면 나는 애가 있으면 여름은 별로인 거 같고 어린 애 완전 간단하기면 그런데 조금 놀 수 있는 애기면 좀 크면 괜찮아요 내가 볼 땐 돌 지난 애들은 여름 괜찮은데 돌 전에 애기들은 여름에는 어쨌든 눈부시고 애기한테 안 좋을 거 같아 나오면 그치 저 이번에 애기들 모래놀이 하고 막 하니까 물놀이 하고 이러니까 너무 좋았어 애기들 너무 좋아하고 해양 스포츠 관련된 거 그러니까 물가에서 놀지 않으실 분들은 봄, 가을 맞아 근데 물놀이를 난 한다 이러면 밤늦게 안 돌아다니기 저는 밤늦게도 혼자서 여기 진짜 어둑어둑한 길도 되게 잘 걸어다니는 스타일이고 근데 언니는 전 7시만 되면 그렇게 못 나가 산을 타고 차 타고도 못 나온대요 아니 왜냐면은 진짜 가로등이 없잖아 근데 뭐 해외에서도 그렇고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맞아 밤늦게 혼자 택시를 타고 산길을 온다 뭐 이런 거 혹시나 그래 맞아 상황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면은 사실 이례적으로 당연히 조심해야 될 부분만 한국의 서울에서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을 똑같이 조심하면 괜찮은 거 같아 갑자기 우리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왜 이런 제주도 사리에 대해서 약간 의견이 다른지 좀 느껴졌어 언니는 완전 태어나자마자 도시에 살았어 맞아 완전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익숙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훨씬 편해요 이렇게 그냥 시골틱하게 그 제주도가 지금은 조금 해가 길어졌는데 7시 정도 되면 보통 이제 6시쯤에 해가 지잖아 보통은 그러면 진짜 택시를 타고 만약에 숙소에 들어간다 진짜 무서워 거기서 누가 납치도 아무도 몰라 맞아 근데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진짜 폐가 폐요 이런 게 되게 많아서 저도 지나가면서 와 저기서 진짜 무슨 일 일어나도 거기서 누가 나 죽여도 아무도 못 찾겠다 이런 데가 많거든요 저녁에 진짜 많아요 낮에는 너무 예쁜데 밤에는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밤늦게 막 돌아다니지 않으면 괜찮은 거 같아 일단 제가 제주살이 할 때 지값이 저렴해요 옛날에 칸대살기 할 때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왜냐면 내가 강남에 진짜 조그맣고 답답한 엘리베이터 없는 5층에 2룸에 살았을 때 100만 원을 넘어섰거든 여기 오니까 마당이 있는 2층 집이 가격이 20만 원 차인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치 그치 우와 그러면 나 진짜 당연히 여기서 살지 막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요번에 이제 코로나 시작되면서 제주도 집값이 엄청 올랐어요 진짜 말도 못하게 올라가지고 진짜 옛날 가격으로는 절대 집을 못 구해요 그냥 한 2배 이상 뛰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현재는 저는 메리트라고 말씀 못 드릴 거 같아요 그거 말고도 생활비도 적게 쓰시나요? 만약에 내가 지금 애를 키우면서 서울에 살고 있다? 하면은 더 많이 쓸 거 같긴 해요 왜냐면 도처에 살 것들이 깔려있고 핸드폰으로 띵동 누르면은 모든 게 다 배달이 되면은 난 진짜 계속 시켜먹었을 거 같거든 그리고 백화점이 있어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나 근데 제주도는 약간 백화점도 없고 쇼핑할 곳들이 좀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다 인터넷으로 사는데 인터넷으로 사는 것도 겁나 늦게 와 약간 여기 버나 가라고 해도 되게 작고 조금 어린 친구들이 많이 와서 이제 저 같은 늙은 일 갈 곳이 없거든요 입 뺀다가거든요 꾸미고 뭐 어디 나갈 만한 데가 많지 않아요 제가 여기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애기 거 아니면 그냥 생필품 아니면 제가 그냥 가끔 스트레스 받아서 보상 심리로 사는 그냥 약간의 그런 것들? 말고는 보다 서울보다는 안 쓰는 거 같아 근데 이제 뭐 든다 하면 저는 이제 마당 있는 주택에 사니까 여기 마당 관리하는 비용 1년 이렇게 계약해서 쓰고 있거든요 애 개를 키우면서 잘 못 할 것 같아서 약도 쳐주시고 뭐 이런 거 잔디 관리해주시고 이렇게 이런 거 쓰고 있어요 저는 일단 사무직 직장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었는데 제주도가 일자리가 많이 없다 들었어 그리고 제주도는 약간 똘똘 뭉치는 게 있어서 자기 지인들 속에 약간 이러지 않아? 약간 자리 잡기가 힘들다고 하잖아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프리랜서고 오빠는 프리랜서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출근을 하는 건 아니니까 제주도민들과 일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오빠는 워낙에 이게 성격이 좋아지 금방 친해지지 그냥 어떻게 저랑 정반대의 사람이라서 너무 잘 친해지기도 하고 제주도 사투리도 되게 곧잘 써서 여기 제주도 할머니분들도 그냥 제주도 사람인 줄 알아요 아 진짜? 그래서 막 우리 얘기하면은 남편은 제주도 사람이고 나는 어디 사람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뭐 집값도 사실 이거 위치마다 크기마다 이거 너무 달라서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이트들에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니 두 달 살면서 어때요? 옆집과 소통한 적 있어요? 오! 아 진짜? 언니가 뭐 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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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간 게 아니라 옆집 사는 사람들도 이제 막 그 막 한 달 살이 오고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 안녕하세요 아 진짜? 일단은 저는 되게 그런 거를 안 좋아해가지고 집을 볼 때도 항상 항상 외진 곳에 딱 우리 집만 있는 그런 데를 구하다가 제가 지금 집 말고 이전 집은 되게 처음으로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런 타운 하우스에 살았었는데 거의 소통 없었고 오빠는 근데 막 마주치고 어 안녕하세요 뭐 인사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인사 잘 안 하고 진짜? 그냥 그게 피곤해질 것 같아 속여! 맞아 저도 이제 주택 사는데 저는 옆집이랑 되게 친하거든요 저희 다 근데 그 옆집이랑 친해지는 게 싫어가지고 이렇게 다 쳐버리는 집도 많아요 안 마주칠 근데 성향인 것 같아 나는 계속 신경 쓰일 것 같아 편하게 못 살 것 같아 이것도 이것도 성향마다 성향마다 다른 것 같아 답변되나요? 근데 왜냐면 이거는 그 네 근데 확실히 제가 제주도에 두 달 있어 보니까 제주 도민 분들이 약간 세셔가지고 친해지기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제주 도민 사람들도 성향이 다르겠지만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어도 서울 사람은 약간 상처받을 수 있는 약간 말처나 표정이 약간 쌀쌀맛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게 되게 그냥 일반적인 경우가 많았어요 나쁜 게 아닌거지 저도 제가 경험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왔다가 금방 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정을 잘 안 준다고 하더라고 근데 우리들의 블루스 봐도 육지 애들한테는 뭐 마음을 주면 안 된다고 막 계속 그 얘기하던데 상처를 받으신 게 아닐까 제주도민들이 나도 모르겠네 그 옮기는 비용만 말씀드리면 저 울 당시에 3년 정도 전에 저 혼자 사는 집만 옮겼어요 서울에서 이제 실어서 배로 옮겨서 제가 애월에 살았는데 그 애월 집까지 옮겨준 거가 120만 원 정도 생각보다 싸다 짐이 그렇게 많지 왜냐면 여자 혼자 사는 거라서 엄청 많지 않아 냉장고 이런 건 안 갈 것 같아? 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번지고 말씀하시는 게 나는 옷장을 가져갈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아 근데 제가 지금 이거 조금 고민 중인데 내일 말씀드려도 될까? 이렇게 했을 때 가져가나 안 가져가나 가격 똑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그럼 입도하는 그 업체는 어떻게 알아봤지? 나도 그거 되게 고민 많았어 근데 제주도 업체를 쓰는 게 맞다고 그랬어요 그럼 제주 입도 업체 이렇게 네이버를 구입해? 제주도 이사 업체 뭐 이런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어차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짐들이 많아서 엄청 큰 화물차 같은 거에다가 우리 집만 싣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좀 싼 거 같아 이틀 정도 걸렸나? 근데 난 그때 태풍이 겹쳐가지고 하루 더 지연됐었어요 근데 그리고 또 아셔야 될 거 제주도에 대해 비하 발언 아니고요 일처리 같은 게 약간 조금 느려요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때 임신 중이었고 입도 중이었는데 짐이 오면 온다고 안 오면 안 온다고 말해줘야 되는데 말을 안 해주는 거야 긴 집에서 기다린 거야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아 근데 이제 그건 태풍 때문이었으니까 아 근데 말은 해줘야지 그치? 근데 그래서 그걸 뒤늦게 알게 됐어 근데 그 다음날도 몇 시까지 올게요 했는데 아무리 하나도 안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 진짜 그 입도인데 너무 힘들게 또 몇 시간을 기다렸던 기억이 있어요 점심 먹고 올게요 했는데 1시간 후에 올게요 했는데 더 오래 걸려서 오시고 근데 이것도 업체마다 다른 거 같아 왜냐면 또 이번에 우리 집 이사하고 이럴 때는 되게 또 빠르빠르게 해주셨는데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어리웠나 보네 어느 정도 여유롭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픽하신 이유가 있나요? 나는 근데 지역이 상관이 없었어 왜냐면은 지역을 고를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강아지랑 애기가 다 있어야 되는데 강아지 마당도 있어야 되는데 강아지가 돼야 되고 너무 높은 집 너무 비싼 거 안 되고 이런 거를 다 따지려면 원하는 지역 찾기가 힘들어가지고 지역을 떠나서 되는데 그니까 만약 언니가 진짜 여유롭게 막 작년에 예약을 미리 했었으면 아마 좀 선택지가 높았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처음에 한 달 살기를 계획할 때 제주 한 달 살기 검색하니까 바로 뜨는 숙소가 있었어요 근데 나는 그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 딱 내가 오는 거 원하던 제주 로망 그게 한림 쪽이었어 자연스럽게 여기를 하게 된대 근데 한림 애월 협제가 좋아 어쨌거나 여기가 조금 더 번화하고 여기 사람들이 애월 쪽이 많이 오다 보니까 좀 더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런 거 같아 예뻐 협제 맞아요 협제 진짜 그쪽이 그 협제랑 애월 금능 한림이 할 게 많은데 다 붙어 있으니까 맞아 맞아 좀 여기가 돌아다니기가 좋은 거 같아 맞아 어 드림타워 드림타워가 아주 브랜드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조금 보기가 힘들게 되어 있긴 한데 편집샵으로 여러 개가 나눠서 들어가 있는데 다 웬만한 브랜드 있거든요 맞아 맞아 그런 드림타워 이런 데는 깔끔한 옷 요즘 신상 옷들 이런 거 많은데 저는 보통 이제 빈티지 옷을 좋아하다 보니까 빈티지 샵을 더 많이 가요 그치 이것도 취향 차이지 응 저는 원래 빈티지를 막 그렇게 안 입었었는데 제주도 오니까 그렇게 빈티지를 왜 이렇게 라탄 모자를 쓰고 왜냐면 여기서 명품백 이런 게 약간 안 어울려 이것도 그 사람의 차이겠지만 저는 뭔가 하이힐에 명품백 막 이런 삐까빈쩍한 도시 느낌이 제주도랑 안 어울리더라고요 저도 가져왔던 거를 거의 안 들고 안 쓰고 그래서 제가 반영이 말했거든요 언니 옷 가져주면 어차피 다 사게 될 거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여기 살면 조금 돈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더라고요 서울에 있었으면 내가 그걸 미니멀리즘 하겠다 시도도 못 했을 거 같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미니멀리즘은 안 근데 나 이 정도면 좋은 거 아니야? 아직 정리 중이고요 저는 이제 미니멀리스트는 아니지만 추구를 합니다 백화점은 없잖아 백화점은 없고요 여러분 제주 시내 아니면 서귀포도 서귀포 시내 프랜차이즈 카페 프랜차이즈 카페 대형마트 이런 거는 다 다 있어 다 근데 프랜차이즈 카페는 제주도에서 가장 많이 가는 프랜차이즈 카페는 어디죠? 에이바우트 저 처음에 어바웃 카페라고 읽었는데 에이바우트 카페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스타벅스도 많고 디티도 많고 맞아요 파스쿠찌 다 있어요 맞아요 시내 쪽엔 다 얼마만한 건 있어요 그래서 진해실 곳에 한번 점검을 쫙 한번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그거는 별로 안 살아봐서 모르겠네 근데 이것도 엄마 아빠의 성향에 따라서 이긴 한데 저는 넘어져서 다치고 흙도 좀 먹고 완전 벌레도 물려보고 날 것으로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컸던 게 저는 기억이 되게 좋았어서 근데 뭐 학군을 따진다거나 근데 학군이 또 국작교 아 그러네 국제학교도 있네 있을 건 다 있어요 근데 만약에 막 서울에서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이런 사람 여기 국제학교도 유치원이 있어 그래서 서울에서 엄마랑 자녀만 와서 살기도 하고 저기 영어 마을에 맞아 여기 무슨 외국어 국제학교도 있고 근데 엄청 비싸요 어쨌든 있긴 있습니다 학군도 어쨌든 원한다면 전국적으로도 봤을 때 몇 위 안에 드는 좋은 초등학교도 어디 있다고 하고 아 진짜? 저는 사실 약간 사교육보다는 그런 거에 포커스를 맞춘 부모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실 것 같아요 근데 병원이나 이런 거 가려면 약간 이쪽에 있긴 해요 아무래도 뭐 예를 들어서 안쪽에 소화과가 있다 한들 일찍 다 뜰 거예요 외곽 쪽에는 그렇죠 제주시 아니면 서귀포시 이렇게 딱 큰 번화가 쪽에 큰 병원이라는 게 다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 너무 깊숙이 들어가는 건 비추 왜냐면 제가 있는 곳에서 병원이 이렇게 좀 밀집되어 있는 그런 데가 있거든요 공항 쪽에 거기까지 25분 30분 정도 걸리는데 이 정도 위치 안에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응 못해도 진짜요? 너무 웃긴 질문을 봤어 당근 오죠 가구 같은 경우에는 배송 안 되는 거 되게 많아요 아 진짜? 가구는 안 돼? 안 되는 거 많아요 그래서 오늘의 집으로 검색을 하신다면 그 제주도 배송 가능을 카테고를 선택하시고 보셔야 하고요 근데 그런 거 있더라 내가 제주도 시켜보니까 이제 주문을 했어 근데 전화가 와 제주도는 3천원 추가 안 돼가지고 아 맞아 맞아 3천원 입금해 주세요 이거 되게 많더라 맞아 맞아 자동으로 안 붙더라? 그런 업체가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리고 내가 진짜 말하고 싶었던 거 있는 거야 진짜 내가 진짜 말하고 싶었던 게 제주도 사는 사람한테는 기프티콘 함부로 보내면 안 돼요 왜? 못 써? 아니 배송이 안 되는 거 소고기 이런 거 안 되고 추가 배송비가 붙잖아 예를 들어서 생일날 내가 기프티콘을 10개를 받아서 그걸 다 주문을 했어 그러면 제가 3만원이 될 수가 있는 거야 배송비가 그리고 다 따로 보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가구도 같은 크기인데 똑같이 오는 게 있고 아예 안 되는 게 있고 되게 비싸게 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다 찾아보셔야 해요 옷이나 이런 자잘자잘한 것들은 빨리 오는 것도 있고 오래 걸리는데 옷은 그냥 잘 오는 거 같아 쿠팡을 많이 이용해요 로켓 배송이 이틀 걸리거든요 그게 제일 빠른 겁니다 여러분 오 가능한데 그것도 시내 쪽은 다 되지? 시내는 그냥 서울이랑 사실 다를 바 없이 다 되고요 제가 있던 데는 아예 배달되는 게 딱 한 군데도 없었고요 채영이는 한 배달비 15,000원 정도 추가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추가하면 몇 군데 안 되긴 하는데 오긴 와요 오는 곳이 아주 드물게 있어요 무슨 뭐 제주시 시내 그가 아니더라도 저기 뭐 애월도 애월하기 시내가 작게 있어 또 그런 데는 또 배달되는 곳도 있고 외도 시내 쪽은 어쨌든 다 되는 거 어쨌거나 중상가 쪽으로 들어오면 안 돼 잘 그 점만 참고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근데 정말 편의점 편의점 이런 거는 다 있어 편의점이나 그냥 좀 작은 슈퍼마켓 같은 거 그리고 뜨므뜨믄 다 있긴 한 거 같아 뭐 스타박스 이런 건 없어도 동네 짱 카페 뭐 걸어서 5분 10분 정도면은 그래도 하나씩 있을걸요? 사는 곳마다 다르겠지만 집을 알아보실 때 편의점은 꼭 하나 바로 앞에 혹시 모르잖아 급하면 그리고 편의점도 그래서 우리 집 앞에도 12시 지나면은 무인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19세의 미만은 못 사게 되니까 술 담배 이런 거는 아마 그때 못 사실 거예요 그럼 알아봐야 돼 조금 부지런해져야 해요 10세의 미만은 가져오는 게 닿지 않을까? 다시 사는 건 너무 돈이 많이 들 거 같아 아니면 그냥 그런 거 있잖아 뭐 풀옵션집 예를 들어서 월룸이나 되게 짐이 많이 없으신 경우라면 당연히 와서 그냥 뭐 담궈면 구매하셔도 돼 짐이 많으면 다 가져오시는 게 이득이죠 왜냐면 하나가 없는데 돈인데 언니 늦게 봤어? 2달 살면서? 근데 이게 우리는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제주 도민들의 문화 환경? 그런 안에 뛰어들어서 살고 있지 않잖아 예를 들면 블루스 같은 경우에는 한지민이 해녀가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텃세가 심하니까 이겨내야 되는데 아니 이런 거? 오히려 젊은 사람한테는 많이 못 느끼는 거 같고요 여기 원래 살던 사람들의 뭔가 밥주를 위협하는 약간 뭔가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런 거 아니면은 제 생각이에요 저도 경험한 적이 딱히 없기 때문에 할머님들 연세 있으신 분들과 접촉이 많지 않아가지고 근데 접촉이 많이 있으셔야 일을 해야 하신다 만약에 왔는데 시장에서 일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조금 힘들 수 있을 거 같아 텃세가 있으면 서울보다는 조금 더 네트워크가 커뮤니티 형성 약간 이게 많이 조금 더 응집되어 있는 느낌이 껴들기 힘들긴 하겠지 약간 그 극복하는 방법은 약간 난 도민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투리를 빨리 먹어봤심 제주살이 가장 좋은 점 자연 뭐 보러 가고 싶을 때 바로 앞에 바다를 보러 갈 수 있고 바다 노을이 또 이쁘니까 그거를 그냥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그리고 새소리 돌담 틀리시라고? 그래 이런 것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음이 약간 힐링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 불편한 점은 일단은 배달이 안 되는 게 난 제일입니다 중 3만원 쪽에 살고 있어서 아예 진짜 뭐 3만원을 줘도 배달이 없으면 그래서 언니 그렇게 했던 방법 있잖아 정말 급할 때 택시 정말 급할 때는 그 밥집에 전화를 한 다음에 혹시 제가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혹시 제가 택시를 보내면 거기에 실어서 택시 음식을 실으시고 제가 계좌이체를 해도 될까요? 그렇게 물어본 다음에 카카오 택시를 잡고 카카오 택시 기사한테 또 전화해서 상황을 말씀드려서 그렇게 받아 먹어 본 적이 있어요 받아 먹어 본 적이 있어 어쨌든 근데 그 택시비도 또 만 얼마 들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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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불편한 위치에 제가 있었던 건데 시내보다 나는 정말 그 제주의 자연 환경 속에 살고 싶다 그런 분들은 무조건 장 볼 때 많이 봐서 들어와서 집에서 해 먹어야 되니까 그런 게 괜찮은 분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 나는 워낙 그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게 되게 불편했어 그래서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왕창 좀 장을 봐서 냉장고 파먹기 한 번 살거나 뭐 외식할 땐 나가서 외식하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막 번화가 가서 살 거면 저는 그냥 서울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차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굳이 굳이 이렇게 주택과 이게 안쪽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고 그리고 난 제주살이의 단점은 어쨌거나 익숙해진다 처음에는 한 달 살게 하고 이럴 때는 막 우승이 가서 다 이랬는데 이제는 되게 제주도에 좋은 데 많은 데 잘 안 나가고 맞아요 진짜 안 가더라고 그래서 가끔씩 받아보면 막 하악 이렇게는 해 제주도를 더 몰라 야 요즘에 여기가 뭐 노을 스팟이래 이러고 제가 핫한 데 찾아가잖아요 아 진짜? 이러고 자기는 뭐 집 위에 그냥 동네에 아무도 사람 많이 안 가는데 그냥 찾아서 다니고 약간 그런 거 진짜 여기 사는 사람 같아요 푼티노 스튜디오 사장님이니까 푼티노 스튜디오라고 애월에 예쁜 편집샵 겸 카페 막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 옷이 예뻐갖고 채영이랑 처음에 갔다가 사장님 성격이 너무 좋으셔갖고 몇 번 이제 가다가 약간 조금 체해졌죠 저는 완전 한 달 살게 할 때부터 갔던 제 인스타 보시는 분들 다 아시거든요 그런 마인드? 그런 마인드를 진짜 많이 갔었는데 그런 마인드 사장님이랑은 그냥 뭐 물씬 양면으로 서로 돕고 그래 언니 집 가고 집 가면 언니가 텃밭에서 막 상추 뜯어주고 어? 외로울 때 있었어요 나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왜냐면 제가 워낙에 집순이어서 서울에 있을 때도 친구를 좀 몰아서 만난 거 아니면은 그렇게 자주 만나지 않았어 근데 그런 차이는 있잖아 만날 수 있는데 안 만나는 거랑 못 만나는 거랑의 차이? 오히려 약간 그런 거 있다 서울에 내가 만약에 살았으면 1년에 한 번도 안 보고 우리 집에 막 놀러 오고 막 이럴 사이가 아닌데 오히려 제주에 사니까 제주에 사니까 제주에 사니까 워낙에 연락하고 집에 꼭 오게 돼 맞아 맞아 그래서 나 원래 집에 누구 초대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제주도에 온 순간부터는 우리 집 그냥 개방이야 비밀번호를 제가 치고 아침에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저는 ISFP로서 굉장히 침대에 누워있는 걸 굉장히 즐기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나가면 또 아~~ 이렇게 잘 노는데 집에 있는 거를 또 가만히 잘 있어요 물론 심심하다고 느낄 때도 있지만 저는 적성이 맞아요 그리고 육아하는데 심심한 걸 원해요 나도 나도 좀 심심하고 싶다 육아를 하면서 느끼는 게 심심하고 싶다 가만히 있고 싶다 돌이 되고 싶다 조용히 노래 듣고 싶다 조용히 노래 듣고 싶다 오 지금 너무 좋아 이런 고요한 나 지금 너무 그립다 조금 그런 거 같아요 제가 원래 완전 ESTJ 이거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거든요 근데 ESTP로 처음으로 바뀐 걸 제주도 와서 엄청 계획형인데 여기 와서 계획을 안 하는 스타일로 약간 난 그런 게 있는 거 같아 물론 애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좀 여유로운 마음이 생기는 것도 있고 계획대로 잘 안 되잖아 왜냐면 오늘 배송 오면 이거 입고 어디 나가야지? 배송이 안 와 그리고 뭐 애기가 있든 없든 여기에 한 두 달이 있는다면 오늘 못 가도 내일 가면 되고 어 그치 맞 오히려 저 지금은 2, 3시 나가면 더워요 근데 4, 5시쯤 나가야 조금 더 여유롭고 이러니까 천천히 준비하고 나가니까 계획도 없고 오늘은 어디 가지를 잘 안 찾아보는 거 같아요 확실히 나도 모르고 그래서 확실히 느긋해진 꿈이 있습니다 혹시 한 달 살기를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일단은 오빠가 이제 지금 육아휴직 중인데 복직을 해야 되니까 복직하기 전에 가족 다 같이 제주도에 살 수 있는 시간이 지금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오게 됐지 그리고 나는 그 함덕에 있을 때 기억이 너무 좋았어서 왔는데 그것보다 100배는 힘든 거 같아 아기랑 오니까 아기랑 개랑 오니까 어 뭐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한 달 살기 했는데 너무 좋아서 두 달 살기 하고 두 달 살기 했는데 너무 좋아서 세 달 살기 했는데 세 달 살기 하고 서울 올라갔다가 오빠랑 딱 한 달 살기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 우리 나중에 애기 낳으면 제주도 와서 살면 너무 좋겠다 아 진짜? 했는데 애기가 생겨서 그냥 왔어요 그냥 바로 그냥 고민 1도 없었어 서울에 여러분 진짜 잘 만난 보다 그냥 나는 나 임신한 거 알자마자 그럼 제주도에 짓고 가자 빨리 진짜? 저는 오히려 나이 먹으면 꼭 제주도에 집을 사서 난 제주에 살아야겠다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제주살이 하고 아 안 되겠다 아니야 그럼 너 조금 시내 쪽에 살아보는 거 다시 와? 그래서 나는 약간 마음이 바뀌었어 제주도가 너무 좋은데 나는 여기에 살 사람은 안 된다 그래 알겠어 근데 저는 이런 거까지 미리 계획하지 않아요 저도 지금도 제주도가 너무 좋긴 하지만 만약에 서울에 가야 될 상황이다? 아니면 뭐 이유가 생겼다? 그럼 그냥 미련 없이 갈 거예요 왜냐면 언제든 또 다시 올 수 있을 때 오면 되니까 용인 맛집 찐맛집 이러면 생각이 잘 안 나요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애들 갈 때마다 진짜 여기 진짜 맛있다 하는 것들 제가 인사에 올리거든요 참 인사 참고해 주시고요 다루세상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의 김 유튜브 채널도 참고해 주시고요 하하하하 추천해주고 싶으신 곳 있어요? 나는 이번에 왔을 때는 협제가 너무 좋았어 그 협제에 호텔 센자라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 앉아서 노을을 보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아 근데 저는 진짜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누가 물어보거나 하면 말을 잘 못 해주는 게 제가 개척해서 다니는 스타일이어서 정보가 없지 아 기억도 찾아와서 가고 주소도 뭐 공터이거나 사람들이 진짜 안 가는 길로 막 가가지고 우연히 발견한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되게 재미있어요 그래서 나만의 스팟을 찾아보시는 거 저 진짜 추천이에요 카페 음식 뭐 이런 거 검색하면 많이 나오잖아요 인사에 그치 그치 나만의 스팟 얼마나 낭만적이야 근데 난 말고기 먹어보고 싶어 여기 제주도 와서 먹은 것 중에 최근에 제일 맛있었던 거는 그 어박사라는 집에 전복 밥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돌솥밥 근데 거기 맛있어 애기 의자도 있고 나는 그 해녀분들이 바닷가 앞에서 너 안 가봤어? 난 색탈 해녀의 나도 색탈 거기 거기 좋더라고요 제가 아재의 맛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거 인사에도 올렸는데 경인식당이라는데 가서 해산토렴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회자는 원래 근데 그걸 이렇게 데쳐서 이렇게 버무린 거 근데 이게 술안주예요 아까 말씀드렸듯 저는 언제든지 좀 준비가 돼요 제가 맨날 오라고 꼬시고 있어요 해외에서도 한번 살아보고 싶어가지고 그게 그렇대요 저는 진짜 싫어요 계획을 한 건 아니지만 그냥 저의 버킷리스트 종이 하나예요 방안으로 여행 오라고 하면 되겠네 어찌어찌하게 됐네요 뭐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되실 거 같아 그 교차로 이런 거 진짜 처음 들어봐 자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나요? 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려드립니다 조때쿠알 그걸로 조때쿠알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